저희는 오늘 창원 뮤직뱅크에 왔습니다. 아마도 아직까지 이분이 되기 전 상태인데요. 이제 외국인분들, 최근에 외국인분들 댄스팀 분들께서 수장을 하셨대. 그래가지고 함께 무대에 서게 됐습니다. 리허설 하고 올게요. 안녕. 인사드리겠습니다, 하나, 둘, 셋. 안녕하세요, 이분입니다, 부탁드립니다. 더 오른쪽이 안 들려요. 우리 이거 뉴틸부터 하지 말자. 너무 생각보다 짧다. 네. 지금까지 이분이었습니다, 감사합니다. 창원이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지금 또 더 오네요. 땀이 너무 많이 나고 그리고 오늘은 K-POP을 좋아하시는 외국인분들이랑 같이 무대를 꾸려보는 무대를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. 진짜 멋있어요. 사람이 많을수록 멋있는 무대라 들어보려고요. 여러분들도 많이 기대해주시고 많이 찾아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리허설 열심히 했으니까 본무대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. 파이팅!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패션 유튜버 분과 위켄더스. 위켄더스가 콜라보한 제품입니다. 네, 아무튼 그렇고요. 그리고 얘는 이렇게 속다이가 있어서 시험을 다 잘할 수 있어요. 가오리. 가오리 느낌으로 가요. 꿀장빈도. 저는 차에서 약 4시간 정도 숙면을 취했기 때문에 멀쩡합니다. 창원까지 달려오게 됐는데요. 열심히 여기까지 멀리까지 온 만큼 멋진 무대를 하고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뮤직뱅크 불러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.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이제 댄서분들과 함께 정말 큰 스케일로 트러블 무대를 선보일 예정인데요. 여러분, 일단 지우 씨 어때요? 열심히 하려고요. 감사합니다. 재미없네요. 이제 오늘 감사하게도 저희와 함께 무대를 댄서분들께서 꾸며주신다고 해서 아주 멋진 무대를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. 여러분들도 더 풍성해진 저희의 무대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. 오늘의 TMI는 제가 이제 아주 신박한 아이테러를 가져왔거든요. 그리고 이거 이 안에 뭐가 있냐? 짜잔. 내가 더 신박한데. 짜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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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식을 많이 가져왔습니다. 내가 더 신박한데. 우와. 형 뭐, VAR이야? 이거 아이 마사지기예요. 안 된 거 아니야? 그렇게 해서. 시원합니다. 근데 단점이 있어요. 뭐야? 너무 커. 게임기야? 아니. 극병률이다. 아이 마사지기. 저는 지금 쌩얼입니다. 저 쌩얼이에요, 여러분. 좋아요. 왜 베이스만 했잖아. 색감 없어, 지금. 뻔뻔하게 열거면. 네. 여러분, 저 지금 쌩얼인데 괜찮나요, 여러분? 다음에 준비된 모습으로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. 하농. 뭘 봐. 뭘 봐. 카메라 리허설 하러 갑니다. 아, 네. 네. 아, 네. 아, 네. 형 머리 위에 벨. 내 머리 위에 벨? 어, 지나갔어. 5, 2, 3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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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벨!!! 헌. Fotodopop!! Don't play . 잘했다고 굿잡! 예술 끝! 유명한 책! 이번에 또 한국에서 노벨상이 나왔잖아요. 그 책입니다. 이거요? 알라딘으로 시켰는데? 원래 알라딘으로 시키면 하루 안에 오거든요? 근데 거의 한 2주 동안 안 와서 못 봤나 했는데 와서 읽고 있어요. 좀 슬픈 것 같아요. 약간 역사에 관한 책인데 묘사가 굉장하신 것 같아요. 아, 이거 책갈피인데요. 버스카드 책갈피. 네, 책갈피야. 이거 내 거다. 너가 지켜. 네, 알겠습니다. 괜찮나요? 괜찮나요? 예스. 저희가 최근에 댄스 연습을 아주 열심히 했었거든요. 그래가지고 오늘 드디어 무대를 보여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기쁘고요. 제가 다이어트 진짜 많이 했어요. 좀 많이 했는데 무려 5kg나 빠졌답니다. 여러분들. 진짜 열심히 운동했고 엠브분들한테 항상 예쁜 모습만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요. 이렇게 또 해봤습니다. 괜찮나요? 오늘 뮤직뱅크 창원 음악방송이 되게 오랜만이라가지고 좀 떨리더라고요. 또 야외이기도 하고 좀 떨렸었는데 그래도 오늘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또 엠브분들도 온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. 그래서 엠브분들과 함께 또 그리고 다른 팬분들과 함께 재밌게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외모 체! 브러쉬 지금 너무 좋아. 하나 둘 셋. 브러쉬! 하나 나왔다. 나중에 제가 뽑으면 파일로 보내드릴게요. 오늘은 뮤직뱅크인 창원. 저희가 컴백을 하지 않았음에도 이렇게 음악방송을 볼 수 있게 돼서 너무 신이 난 상태고요. 창원까지 오래 오래 걸려서 오긴 했지만 우리 창원에서 기다리시는 엠브분들과 함께 놀 생각에 정말 신납니다. 어디 한번 화면 한번 볼까? 네. 외모 체크! 오늘 또 얼굴 상태가 또 괜찮기 때문에 외모분들의 멋있는 무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스! 오늘 무대 어떻게 할 거죠? 찢어버릴 거야! 그걸 바란 건 아니구나. 세상에서 어떻게 한다면! 상현이가 잘하겠다는 말을 할 줄 알았는데... 오늘은 무대 찢어보겠습니다. 가보자! 렛츠 고! 오델 아 gry라! 하! 안녕하세요iye 10 dz가님, 제가 escolves를 사랑합니다. 오늘 몇 시간에 예의자가 riots 나 잠깐만 파이팅 다시 합리 타임 꿈을 그려져 이룬 대로 찬란히 하세요 넌 더 왜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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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뮤직뱅크 창원 득집이 끝났습니다. 진짜 여유가 너무 대단했고 해외 많은 춤꾼 여러분들이 같이 에너지를 더해줘서 저도 더 200%로 더 꾸몄냈던 것 같고요. 창원에서 이렇게 처음으로 무대를 서 봤는데 진짜 너무 재밌었고 앞으로도 또 이런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. 엠브 감사합니다. 끝! 뮤직뱅크 끝! 너무 재밌어요. 오랜만에 음악방송 끝! 네 이렇게 뮤직뱅크 창원이 끝났습니다. 처음으로 외국인분들, 댄서분들과 함께 무대를 커뿌려고 하는데 어땠어요, 멤버들? 너무 재밌었어요. 무대가 더 커보이고 그리고 튜브를 워낙 잘 추셔가지고 무대가 좀 더 재밌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. 네 그리고 저희가 활동 중에 아님에도 뮤직뱅크에서 감사하게 불러주셔서 너무 재밌게 무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앞으로 더 다양한 조회의 모습 많이 기대해주세요. 지금까지 뮤직뱅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! 바이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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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이바이